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존입니다. 1월 26일 오늘의 미국 주식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증시가 또 올라갔습니다. S&P 500의 5일간의 차트를 보시면요. 일주일 동안 주가가 지금 2% 정도 올라갔는데요. 엄청난 상승률은 아니지만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5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5일 연속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포모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살펴보니까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어느덧 77까지 올라가면서 익스트림 그리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탐욕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좀 경고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Relative Strength Index를 살펴보면요. SPY 같은 경우, SPY는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SPY의 RSI 지수는 72.79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매수 상태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약간의 과매수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테크주들이 집중되어 있는 QQQ를 좀 보면요. QQQ의 Relative Strength Index는 무려 75.65입니다. 75.65면 좀 과매수가 심하게 됐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조만간 기술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술주 내가 좋아하는데 많이 올라가서 못 사고 계신 분들은 조만간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날 때 그때 줍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줍줍과 물타기의 차이점은요. 전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따라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때 상승 추세가 좋았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줍줍이고요. 시장은 좋은데 혼자 떨어지는 종목을 줍줍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물타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상승장에서는요. 추세가 가장 좋은 종목이 앞으로도 주가가 달릴 가능성이 높고요. 하락장에서는 지금 현재 추세가 가장 좋지 않은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2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웬비지닷컴의 S&P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에 비해서는 올라간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빨간색이 드문드문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녹색이 주를 이루는 하루였다. 따라서 어제도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에 빨간색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가 12% 이상 떨어졌고요. 그리고 간만에 AVGO, 브로드컴이 거의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브로드컴의 하락 추세는 사실 별다른 이유 없이 나타났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모멘텀 페이지로 오셔서 RSI 지수를 보시면요. 브로드컴의 RSI 지수가 어제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무려 79까지 치솟았습니다. 따라서 80 가까이 되는 RSI 지수에서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능했다. 아무래도 이제 차액 실현을 하는 그런 물량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죠. 지난달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RSI 지수가 80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매도 물량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죠. 따라서 지금 현재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조정이 기술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3대 지수의 변동사항입니다. 다우존스가 0.64%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S&P500은 0.53% 올라갔습니다. 반면 나수닥은 0.18% 소폭으로 올라가는데 만족을 했고요. 어제 성장주 중에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의 이름을 보시면요. 넥스트라 에너지가 무려 8.87% 단 하루 만에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블루 에너지 플러스 5.05%, CCI는 크라운 캐슬 플러스 4.97%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오픈도어가 플러스 4.97%, 스테미 플러스 3.83%, 뉴홀딩스 플러스 3.67%, 우버 플러스 3.51%, 케터필라 플러스 3.47%, ASML이 2.57%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도세부가 플러스 2.26%, 구글이 플러스 2.19%, 추위가 2.16%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성장주 중에 하락한 종목도 많이 보이는데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12.13%, 루시드 마이너스 5.67%, 월프스피드 마이너스 4.70%, 페이팔 마이너스 3.67%,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3.45%, 온세미 마이너스 3.27%, 에디타스 마이너스 3.23%,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15%, SQM 마이너스 3.04%, 버진 갤럭틱 2.9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반 이상 올라갔죠. 올라간 종목의 수가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구요. 다섯 종목은 하락을 했습니다. 우버가 3.51%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구요. 소파이가 플러스 1.19%, SMCI가 또 올라갔습니다. 1.15%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난 1년간 상승률이 무려 500%를 넘어갔구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57%, 아마존 플러스 0.56%, 엔비디아 플러스 0.42%, TSMC가 0.03%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다섯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나비타스가 마이너스 0.78%, 인피니언 마이너스 1.63%, 발란티어 마이너스 1.73%, 온세미 마이너스 3.27%,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12.13%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자동차랑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증시는 개장 전 아침 분위기는 좀 뒤숭숭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테슬라의 어닝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안고 장을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단숨에 역전시켜버린 아주 훌륭한 경제 지표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3.3%를 성장하면서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거든요. GDP 3.3%가 어느정도 좋은 수치인지 감이 좀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추세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 10년 평균을 보시면 2.4%에 불과하고요. 과거 5년 평균은 1.5%입니다. 따라서 10년 평균이 2.4%인데 어제 발표된 수치가 3.3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GDP 성장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어제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의 4분기 성장률은요.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소비자의 지출을 촉진하면서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서 경제 침체 즉 리세션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만큼 놀라운 강력한 한 해를 마감했다 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정부의 예비 추정에 따르면 예비 추정이라고 써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 걸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의 GDP 성장률은요. 3번에 걸쳐서 수정이 됩니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건 첫 번째 수치고요. 이제 두 번 정도 수정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총 생산은 GDP가 3.3%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2023년 1년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는 2.5% 성장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년 평균 성장률이 2.4였잖아요. 따라서 2023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올해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리세션은 커녕 오히려 평균보다도 웃도는 굉장히 멋진 성장률을 기록한 거죠.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개인 지출 따라서 GDP를 이루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어제 이렇게 3.3%나 올라간 이유는 역시 개인 지출이 2.8%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 투자 그리고 주택도 지난 분기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시장의 전망치랑 실제 수치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은 사실 시장에서는 2%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훨씬 더 양호한 3.3이 나온 거고요. 퍼스널 컨섬션 개인 지출 같은 경우는 2.5% 성장을 기대했는데 2.8%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C 프라이스 인덱스 인플레이션 지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푸드, 식료품하고 에너지는 제외했잖아요. 따라서 근원 인플레이션 PC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의 전망치는 2.0 그리고 실제로도 2.0%가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목표가 2%인데 그 목표에 부합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근원 인플레이션 코어 PC는 2분기 연속으로 2% 상승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에 부합했다. 트레이더들은요.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에 집중하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S&P 지수는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고요. 반면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가 된 거죠. 자 밑에 보시면요. 지금 최상의 조합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PC 프라이스 인덱스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에서 하고자 하는 연착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경제는 계속해서 굳건한 모습을 보이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점점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은요. 견고한 일자리 증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감소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4분기의 GDP 수치는요. 경제가 새해에도 즉 2024년에도 어느정도 모멘텀을 이어나가면서 경기 확장이 더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좋은 수치였고요. 다음주 중앙은행 총재들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 FOMC 미팅에서는요. 금리 인하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금리 인하가 3월달에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데이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부분 인플레이션은 2.6% 상승하면서 2020년 말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인플레이션 소비자 지출 소득에 대한 12월 수치는요. 금요일 바로 오늘 발표됩니다. 그 얘기는요. 어제 발표된 PCE는 4분기에 관련된 PCE였죠. 따라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대한 물가 상승이 어제 발표가 된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12월 한 달에 대한 PCE 지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근원 PCE 지수가 12월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미국 증시의 추세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오늘 만약에 12월에 PCE가 상당한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아무래도 3월 달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PCE 결과를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테슬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하루 동안 12%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 어떠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전망을 내놓지 않아서 애널리스트들이 당황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의 어닝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사실 주가의 움직임은요.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한 2%에서 3% 정도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자회견, 즉 어닝콜이 나올 때 어닝콜에서 테슬라가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실망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테슬라가 향후 전망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서 이 전기자동차를 다루는 많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을 하고요. 향후 1년간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부족한 수준의 세부 정보를 제공한 다른 기업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자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있는 전문가는 모간스테인리의 아담 조나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담 조나스는 사실 테슬라 불이죠. 그래서 평소에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전문가인데요. 이번에 좀 기분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 팀은 가시성이 떨어지거나 두 번째로 광범위한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가 통제할 수 없는 하방 리스크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첫 번째는요.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테슬라의 경영진조차도 향후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흘러갈지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하방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첫 번째가 됐건 두 번째가 됐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UBS의 애널리스트 조셉 스팍이고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보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새로운 포지션을 게시하거나 기존 포지션에 추가할 이유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호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안개 속을 걷는 길에 대비하기. 이 얘기는요. 가이던스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어떠한 길이 앞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테슬라의 최근 재무 실적 그리고 월가의 불안한 전망으로 인해서 많은 기관들은요. 단기적으로 주가의 목표치를 낮추고 주식에 대해서 더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클레이의 애널리스트 댄 레비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의 흐린 전망이 하방 리스크를 강화한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의 목표치를 250에서 225달러로 낮췄습니다. 다음은 웰스파고의 콜린 랭간이고요. 콜린 랭간은요. 테슬라에 대한 단기적인 긍정적 총매제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뉴스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목표 주가를 223에서 200달러로 낮췄습니다. 최근에 가격 인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더 높은 배송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판매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신중하다. 그리고 연중에 더 많은 가격 인하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면 갈수록 경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고요.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잖아요. 지금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침체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가격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다음은 도이치뱅크고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NLS 이름은 앤메누엘 로스너고요.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제한된 가이던스로 인해서 테슬라의 올해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한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NLS 입장에서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60에서 25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젯밤에 테슬라의 매우 제한적인 가이던스 논평은 2024년에 매우 제한된 판매량 성장 그리고 수익에 대한 압박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의 신중한 견해를 확인시켜줬다. 따라서 어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판매량 성장률도 떨어질 거고 또한 수익률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은 구겐하임의 애널리스트 로날드 유시코우고요. 매도 등급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2달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한 부재 그리고 신중한 거시적 논평, 차세대 플로폼에 대한 세부사항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압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목표 주가를 132달러로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역시도 굉장히 좀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문가 중에 한 명이죠.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매도 등급 그리고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성장과 마진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2025년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내년까지도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티의 이타이 미카 엘리라는 전문가는요. 가시성이 떨어지는 신중한 전망으로 인해서 컨센서스 추정치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EPS에 대한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 있다. 첫 번째로요. 기대치가 재설정되면. 따라서 EPS에 대한 전망이 또다시 떨어지게 되면요. 그 얘기는 2024년 후반기 정도가 되면 테슬라가 기대치를 상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어닝에서 이제 미스가 그만 나오고 이제는 빛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마련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2025년 제품 출시의 스토리가 더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 즉 저가형 전기차가 내년에는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가가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티는요.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더 설득력 있는 진입점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은 골드만 삭수의 마크 델란입니다. 중기적으로 성장 둔화가 장벽으로 작용할 거다. 하지만 테슬라의 장기적인 궤적에 대한 자신감을 되풀이했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데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가 전기차 그리고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유리한 위치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당분간 차량 인도량 그리고 주당 순이익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성장 둔화가 주가에는 오버행이 된다. 주가가 오버행 된다는 건 뭐냐면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차량 인도량이 쉽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2024년에 대한 전망이 한 플러스 20%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당 순이익도 좋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요. 마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인도량 즉 성장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주당 순이익 즉 마진 역시도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경쟁력, 테슬라의 전망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투자 가치도 비슷합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라는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준방송은 협력사 아정당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라는 거 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부분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원금은 방통위의 경품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인데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알틀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참여 가능합니다.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 어닝콜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굉장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 전기차가 대부분의 경쟁업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데몰리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들 때문에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파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중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 밖에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관세 혹은 무역장벽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중국 밖에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수요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무역장벽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중국 자동차들이 전세계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무역장벽으로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장기차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다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지금 유럽연합에서는요. 행정부격인 유럽위원회가 현재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사는 작년에 시작이 됐고요.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문가들은요.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으로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유럽연합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중국차에 대해서 관세를 높여야 된다. 아 그러면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언급이 나온 시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4분기에 테슬라는 처음으로 중국 기업 BYD한테 판매량에서 뒤지는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4분기에 테슬라보다 더 많은 배터리 구동 자동차를 판매한 BYD는요.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죠. 니오나 엑스팅 같은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도 유럽에서 자동차를 출시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중국 자동차들이 몰려오고 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관세를 높여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를 극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에 일론 머스크는요. 중국 전기차 업체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칭하면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요. 제가 추측하기로 아마도 중국의 어떤 회사가 테슬라에 이어서 2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BYD를 생각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요.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좀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4분기에 BYD한테 판매량이 뒤진 테슬라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중국차 빨리 막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BYD를 비롯한 중국 자동차의 위상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테슬라 투자자들은요. 한 가지 공통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주가는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나는 언제쯤 재진입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트 전문가들의 테슬라 주가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요. 1월 25일 따라서 목요일날 오전에 작성이 됐습니다. 주가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운 실적 컨퍼런스고를 개최한 후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어디로 갈지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따라서 이럴 때는 투자자들이 펀드멘탈은 잠깐 잊어버리고 주식 차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시장 기술 분석가들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차트 패턴을 보고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어떤 주식이 어디로 갈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경향이 있고요. 차트는 시장 참여자들의 모든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의 의견 말고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 다른 투자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데 차트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따라서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모든 투자자가 타고난 편견을 극복하는데 유용할 툴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트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페어리드 스트레티지스의 설립자 KT 스톡턴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테슬라의 주요 지지선이 208달러 부근에 있는데 오늘 아마도 이 지지선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가 처음 쓰여졌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208달러 이상에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180입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의 예측이 맞아 떨어졌죠. 그리고 또 한가지 테슬라의 주가가 만약에 금요일장 오늘장에서도 이틀 연속 208달러 이하로 마감하면요. 결국은 177달러까지는 쉽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약세장에 매도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한꺼번에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것을 월가의 용어로 갭하락 혹은 갭상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갭하락하는 주식은 초기에 하락폭의 일부를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갑자기 주가가 심하게 떨어지게 되면요. 잠시 기다리면 반등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때 팔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는 투자 조언이 아니라 트레이딩 조언이다. 따라서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테슬라의 RSI 지수를 좀 살펴보시면요. 모멘텀으로 오셔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현재 Relative Strength Index가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17.39거든요. Relative Strength Index, RSI는 만약에 3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과매도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과매도 된 거죠. 따라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 Research의 수석이사 존 로크라는 전문가고요. 이 전문가는 조금 더 부정적입니다. 200달러는 테슬라의 핵심 수준이며 주가가 그 아래에 있는 한 주가 움직임과 기술적 지표는 도전을 받고 하락세로 치우칠 것이다. 그 얘기는요. 만약에 테슬라의 주가가 2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182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존 로크라는 전문가는요. 스토텀보다 조금 더 약세 전망을 내놓으면서 테슬라 주가가요. 결국은 2023년 초에 기록했던 100달러 근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움직임은요. 단 하나의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수요, 금리,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모두 역동적이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요소잖아요. 따라서 주식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다.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테슬라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기술적 분석 지표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의 약자고요. 제가 MACD에서는 세 가지의 지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MACD 라인이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MACD는 항상 다른 선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그게 시그널 라인입니다. 시그널 라인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위에 올라가 있는가. 여기에서도 하락 추세, 상승 추세를 지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MACD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는 이 세 가지 지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보시면 녹색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빨간색이 지금 MACD 라인입니다. 따라서 MACD 라인이 우상향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올해부터 보이고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MACD 라인이 밑으로 떨어지는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위에 있는 회색 라인이 바로 시그널 라인입니다. 따라서 시그널 라인보다 지금 역전돼서 밑으로 떨어져 있죠. 따라서 MACD가 시그널 라인 밑으로 떨어지는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된다. 두 번째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추세고요. 자 세 번째로 히스토그램을 봐야 되는데 여긴 히스토그램이 없어서 제가 다른 웹사이트에 찾아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막대 그래프가 위쪽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막대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왔죠. 따라서 히스토그램도 굉장히 부정적이죠. 따라서 MACD로 분석을 해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 가지 지표 모두 테슬라의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2024년에도 미국 증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인공지능으로 이동합니다. AI 칩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CEO 그리고 TSMC의 CEO가 만났다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지 살펴보시죠. 엔비디아의 CEO 젠순왕은요. 이번 주에 TSMC의 CEO를 만나서 2023년에 시작된 인공지능 붐의 주요 과제, 즉 AI 칩의 공급 제약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AI 칩은 아직도 없어서 못 팔잖아요. 따라서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두 반도체 회사의 수장이 타이페이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나오고요.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생생형 AI 훈련 시스템을 구동하는 바로 엔비디아의 칩, 이 칩을 만드는 게 TSMC잖아요. 따라서 TSMC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젠순왕이 타이페이에서 기자들한테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TSMC의 설립자이자 업계의 저명 인사인 모리스 창도요. 수요일날 젠순왕 그리고 CCW의 CEO와 함께 만찬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젠순왕이 얘기하기를요. 물론 AI의 가장 큰 과제는 AI의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 없어서 못 판다. 빨리 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TSMC를 비롯한 모든 공급망 파트너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덧붙였는데요. 올해는 엄청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작년에도 엄청난 한 해였는데 올해 역시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엄청난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주식 팔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AI 개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덕분에 2023년 시장 가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투자자들이 이 분야의 리더십에 베팅을 하면서 올해 역시도 24%나 더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엄청난 한 해가 기다리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요. 미국의 규제를 준수하는 새로운 중국용 반도체 버전을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있어도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AI 부문요. TSMC 역시 비즈니스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회사는 자본지출의 잠정적인 증가 그리고 견조한 매출 성장을 예상하면서 반도체 부분 전반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TSMC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TSMC에서 인공지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10%도 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사실 TSMC의 매출은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에서 가져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20%, 30% 이렇게 높아진다면 결국 TSMC의 성장률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모바일폰 산업 그리고 컴퓨터 업계가 조금씩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비즈니스 사이클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더욱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확장되려면 TSMC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애플에 관련해서 성장 동력을 이야기할 때 서비스 매출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애플의 하드웨어 성장은 어느정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구성해놓은 커다란 생태계 덕분에 서비스 매출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측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발표된 이 뉴스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플이 출시 이후에 가장 커다란 규모의 iOS 그리고 앱스토어의 개편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변화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 매출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 기사를 통해서 어느정도의 피해가 있을지 가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유럽연합의 엄격한 신기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에서 iOS, 사파리, 앱스토어의 서비스를 대폭으로 개편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애플이 사상 최초로 iOS에서 타사 앱스토어를 허용하게 됐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애플의 기기를 사용할 때 보통 애플 앱스토어에 가서 앱을 깔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이폰 앱의 독점 유통 업체로서의 지위가 끝나게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들은요. 대체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고요. 기본 브라우저 역시도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사파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거기에 기본 앱 마켓플레이스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애플 앱스토어를 기본적인 마켓플레이스로 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요. 3월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iOS 174를 사용하는 27개의 EU 국가들의 사용자들한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유럽에 한정된 법률 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23년 9월 달에 EU,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 즉 디지털 마켓 액트라는 것을 발휘했는데요. 애플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생태계를 구성해놓은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DMA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이 경쟁사보다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술 기업이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 역시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애플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잖아요. 여기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제 EU 개발자 입장에서는요.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 배포되는 앱에 대해서도 기존의 30%가 아니라 17%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고요. 이거 역시도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배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하는 곳에서 앱을 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회 이후에는 특정 적격 앱에 대해서 수수료가 10%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30%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수수료를 내면서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애플은 결제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한 개발자에게 3%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거 역시도 아까 나온 것처럼 결제 시스템도 애플 걸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하게 되면 3%를 추가적으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연간 다운로드 수가 100만 건 이상인 앱에 대해서는요.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핵심 기술 수수료 전에는 없었는데요. 이걸 새롭게 만든 거죠. 이 새로운 수수료는 개발자가 앱 설치권당 0.5유로를 지불해야 된다. 한 명당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용자가 하나의 앱을 깔았을 때마다 0.5유로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애플의 앱스토어 혹은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 배포된 앱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번에 이제 서비스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충당을 해보겠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애플에 따르면 개발자의 99%가 애플에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를 줄이거나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개발자의 1% 미만만이 핵심 기술 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1%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연간 다운로드 수가 100만 건 이상인 앱에 대해서만 이 핵심 기술 수수료가 부과되거든요. 따라서 엄청난 규모가 있는 디벨로퍼 입장에서만 부과되는 이러한 수수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요. 앞으로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어느 정도는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유럽에서만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전세계로 확장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애플의 어닝 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지속적으로 과거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은요. 인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인텔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어제 장중에 0.94% 올라갔는데요. 시간 외에서 무려 11.48%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제 어닝 결과 발표됐거든요. 어닝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이던스였고요.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간 외에 급락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이렇게 좀 뜸을 들이면서 제목을 작성했는데요. 이 부분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에서는 뭐 어닝 결과는 괜찮았다. 그런데 이제 가이던스가 굉장히 초라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인텔의 부분별 매출 성장 추세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에 힘을 쏟고 있는데 파운드리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빌아이도 지금 매출이 상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까지 엄청난 규모는 아니죠.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도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네트워크 그리고 엣지그룹의 성장 추세가 나오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24%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그룹입니다. AI를 비롯한 데이터 센터의 매출 역시도 작년에 4.4 빌리언에서 오히려 4.0 빌리언으로 한 10% 가까이 떨어진 거죠. 따라서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텔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매출을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에 CPU를 판매하면서 거둬들이는 이러한 기업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텔에는 코어가 있죠. 이 코어 반도체에서 들어오는 매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레비뉴가 지금 작년에 6.6에서 8.8 빌리언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3%나 증가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바닥이 드디어 다져졌다. 이제는 컴퓨터 부분은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인텔은 지금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지만 우리 투자자이빙에서 중요한 거는요. 아 드디어 컴퓨터 시장이 바닥을 찍었나 보다.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은 33%나 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인텔의 이 어닝 결과에서 소중한 정보를 하나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1월 26일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 투자의 동반자로 미준을 선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잠깐 잊으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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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